화성시는 경기도의 28개시 3개 군 중에서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빠르게 상승 반전된 곳 중 하나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노란색으로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화성의 동탄 신도시에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화성의 동탄 신도시에는 XXXXX 아파트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이건 KB 부동산의 주간 시계열입니다. 많이들 보시는 자료죠. 아파트 매매지수가 지난주보다 올랐으면 노란색, 많이 오르면 빨간색으로, 그리고 지난주보다 하락했으면 파란색, 많이 하락했으면 진한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본 것입니다. 원본 자료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색을 집어 넣은 건데요. 위에 보시면 경기도 각 지역들이 나와 있죠. 왼쪽에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맨 이가 2022년 1월 맨 아래가 2022년 9월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최신입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 다른 곳보다 먼저 파란색이 진하게 그러니까 하락이 먼저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에서는 동탄2, 동탄1신도시가 가격을 주도하는 메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2022년 10월부터 23년 6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경기도 전역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락폭이 정말 크다는 얘기죠. 화성시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한 파란색이 정말 많죠. 그런데 23년 5월부터 화성시가 노랗게 색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된 건데요. 경기도 다른 지역들보다 먼저 하락했었는데 이제는 먼저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최신 데이터를 볼게요. 노란색, 주황색, 진한 주황색이 번갈아 나오면서 23주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화성의 동탄신도시 아파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체감이 안 되실까봐 실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주상복합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역과 연결되어 있죠.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에서 파란선이 매매가격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으로 올수록 최근 데이터입니다. 자 어떤가요? 현재 시점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최저가라고 써둔 것은 금리 인상 영향이 컸던 2022년 1월 이후에 최저가를 써둔 것입니다. 예전 거 아니에요. 14억까지 하락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가 16억을 8월 달에 찍었습니다. 참고로 41평형은 뉴스의 날만큼 이슈가 되었죠. 동탄에서 20억을 돌파했으니까요. 8월에 20억을 돌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억이 더 올라 현재 최고가는 21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준 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동탄역 시범 운한 퍼스트빌입니다. 금리로 인한 영향으로 급하게 하락한 게 보이시죠? 22년 이후 8억 7천 5백까지 급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급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락 속도도 빨랐는데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전 고점이 14억 4천이었는데 현재 가격 12억 6천만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전 고점 대비 87.5% 회복 중입니다. 다음 동탄 1, 2신도시를 다 합쳐봤을 때 중상위쯤 위치하는 시범 다음 마을 삼성레미안입니다. 순서 매긴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러프하게 매긴 것이니 참고하시고요. 전 고점을 찍고 금리 영향으로 급하게 하락했는데 아직 많이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 고점이 8억 5천 5백, 2022년 이후 6억 5천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6억 9천 5백까지 회복했습니다. 전 고점 대비 81.2% 회복 중입니다. 다음 앞장에 있는 아파트보다 살짝 하위에 있는 이 편한 세상 동탄입니다. 전 고점 7억 8천 7백, 최저가 4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6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고점 대비 76.2% 회복 중입니다. 아랫단이 아파트로 내려올수록 회복이 덜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 동탄 신도시에서 막내급으로 보이는 이지더원입니다. 전 고점 6억 8천, 최저가 4억 2천, 현재가 4억 8천입니다. 전 고점 대비 70.5%밖에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회복이 빠른 동탄 신도시는 상위 아파트일수록 더 빠르게 회복하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장은 전 고점을 이미 돌파했고, 중대장은 전 고점 대비 87.5% 회복했고, 그 아래로 갈수록 전 고점 대비 덜 회복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는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 때문에 대출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신축이나 상위 아파트들이 먼저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 회복할 때는 상위에 있는 아파트 먼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저렴한 빌라 여러 개를 살 때가 아니라, 본인 투자금 내에서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비싼 아파트를 먼저 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이죠. 저는 수도권에서 전 고점까지는 무리 없이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금리 충격으로 인한 위기가 1년 정도 만에 급하고 크게 왔다가 급하게 가는 중이다. 이제 위기는 거의 지나가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즉 버스는 떠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버스 떠났으니 나는 늦은 건가?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복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동탄 신도시를 보여드린 것이고, 아직 회복 속도가 느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아직 대기하는 버스가 많이 있어요. 어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 대회에 불안한 요소는 아직 있지만, 작년처럼 큰 하락은 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약간의 조정장은 한 번 더 올 수 있지만, 이 시기가 우리에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또한 경매로 취득한다면, 이 약간의 조정장 리스크마저 낮아지겠죠. 이미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을 하니까요. 무주택자이시거나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 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이 14년 만에 온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올해 너무 소중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실시간 소통하는 경매 정규 수업을 6월에 처음 오픈했는데요. 13년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6주간 이론부터 실전까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딱 6주만 잘 따라오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경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한 분 한 분 케어하면서 진행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서 처음 경매 공부해 보신 분들도 낙차를 받고 계십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수강생 두 분이 낙차를 받으셨고, 시세보다 싸게 받으시고, 2년 후 더욱 돈 되는 물건들을 잘 선택하셨죠. 이번 수도권 시장에서 버스가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매 정규 5기에 참여하셔서 꿈을 잃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번 주 10월 26일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현재 시점 돈 되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부터, 안전하게 낙찰받고 처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